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또래의 배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. 근데 저도 박서준씨의 청년경찰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, 썸마이웨이를 너무 열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아 연기 너무 잘한다,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일하게 돼서 느낀 건 되게 배려심이 넘치는데 그 사이에서 본인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면서 또 포인트도 잘 집어내는 천부적인 연기 실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물론 로코 장인이라는 말이 괜히 붙지 않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. 저는 어찌됐건 이 작품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좀 덜 웃겨도 되는 캐릭터인데 자꾸 저도 욕심을 내게끔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좋은 배우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희 촬영장이 서준씨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평화롭고 재밌고 너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베스트 팀워크를 자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 작품은 저한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